아무튼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이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 문장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장은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문학교왕이라 불렸던 마르셀은 이 말을 훨씬 재치있게 표현했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는 택시에서 우는 게 더 낫다 하버드대학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조차 재산이 두 배가 되면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대답한다 반면 행복 연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응원하며 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이다 의미 있는 삶 역시 행복감을 준다 사회학자이자 행복 연구가인 얀 델라이가 이것을 쉽게 공식화했다 그의 행복 레시피는 소유하기, 사랑하기, 존재하기다 이 세 가지 행복 재료는 사람에 따라 양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재료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한다 돈, 관계, 의미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만 우리는 살 가치를 느낀다 그러므로 돈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가늠하고 재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더 가졌는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물개처럼 돈으로 뛰어들어 두더지처럼 그것을 파내라 그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다 스크루지 맥덕의 주장이다 그러나 행복과 돈의 관계는 이렇게 원시적이지 않다 잘 알려졌듯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이 오리는 죽을 때까지 가난한 부자의 아비투스로 살았다 맥덕의 사례는 돈이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돈의 심리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억만장자에겐 돈이 최고의 기쁨을 주진 않는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다르다 그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수입이 큰 행복감을 준다 노베 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터는 사람이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평균 소득보다 약 10% 높은 수준까지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안도감이 생긴다 물질적 안정감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매년 여행도 다니고 이웃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당연히 재산 증식의 기쁨이 크다 다른 6가지 자본을 얻기 위한 소비 높은 경제 자본은 삶을 쉽게 만든다 재정 자원이 넉넉하면 더 과감해질 수 있다 대출 없이 마련한 자가주택과 수억 원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은 수천만 원을 장롱에 넣어두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위험 상품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산 증식을 위해 애를 쓰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자산 증식을 일찍 시작할수록 어차피 자본이 더 많이 일한다 자산을 증식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세 가지 법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소비 때문에 빚을 져선 안 된다 둘째, 비상금을 마련해 둔다 셋째, 분별 있게 투자한다 무리해서도 안 되고 너무 소심해서도 안 된다 세 가지 습관 모두 아비투스의 문제다 돈 다루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가 돈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로써 우리는 도약 지점에 도달했다 답해보라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식당에서 메뉴판을 언제나 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비싼 메뉴에 눈이 가기 전에 운 좋게 괜찮은 메뉴를 발견할 수도 있다 건축 자재를 중고로 구매하고 책과 잡지 그리고 넷플릭스 구독을 끊어 매달 5만 원을 절약하면 1년에 60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느냐다 가능한 한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전 하나까지 아끼며 살 것인가 자식도 있고 연금도 넉넉하게 확보되지 않았으면 그래야 할까 아니면 뒷면 없는 안면은 가짜다라는 마르틴 발저의 말을 믿는 것이 더 나을까 부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돈을 아끼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출만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무분별하지만 풍성함을 주는 기쁨의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지평을 넓히는 경험도 하지 못한다 스쿠르지맥 덕같은 세계저축왕은 구두세의 아비투스로 생을 마감할 위험이 있다 구두세의 아비투스는 많이 성취하고 적게 경험하고 통장과 시세 차익만 보는 좁은 시야를 갖는다 엄밀히 말해 교육을 과신해선 안된다 고소득자 중에서 소득을 높은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은 최고의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튼튼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명장 실업학교 졸업자들이다 반면 석박사 혹은 MBA로 무장한 사람은 많이 혹은 더 많이 벌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자산 증식은 더 적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마 쓰는 걸까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경제자본의 축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본다면 확실히 그렇다 독창적이고 멋진 인생을 맘껏 누리는 것이 목표라면 단순히 막 쓰는 거라고 보기 어렵다 돈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마돈나가 말한다 돈이 사람을 영리하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좋은 관계망으로 이끌어준다 돈에서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나머지 여섯 가지 자본 유형을 확대하는데 의식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 넉넉한 통장장고는 심리 자본을 강화한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인생이 두렵지 않으며 더 나아가 만족감을 느낀다 추가교육에 소비된 돈은 지식 자본을 늘린다 독서, 전시회 관람, 여행에 소비된 돈은 문화 자본을 늘린다 초대하거나 초대에 응하면 돈은 들지만 사회 자본이 늘어난다 좋은 옷을 사거나 일주일 동안 바닷가에서 휴양하면 경제 자본이 신체 자본으로 바뀐다 고급 아비투스가 만든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경제 자본을 보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슈퍼리치 뿐이다 그 외 모든 사람은 자산 증식과 다른 자본 유형의 확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다 단, 자본 유형을 정확히 어떤 비율로 구성할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그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인생을 바꾸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50대 부부에게 남은 것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향했다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재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봤다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적은 월급 내가 찜질방 매점 돌봄이 일을 하며 받는 월급 노후 준비 안 돼 있음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찜질방 매점에서 8시간씩 힘들게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었다 2시간의 돌봄이 일도 추가로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자가 돼야 했기에 돌봄이 일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긴 시간의 일을 찾았고 집 앞에 있는 맛집 식당의 주방에서 5시간 동안 주방 보조로 일했다 온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가족 모두가 두 가지 일은 힘들다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딸아이의 눈물을 본 나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몇 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에 힘든지도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한 대로 인터넷에 무작정 부자, 돈, 성공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은 모조리 찾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부자마녀라는 닉네임과 그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부자마녀는 자신이 부자가 돼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는데 울컥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중국요리집을 운영했고 아들만 셋을 두었다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를 마음속 멘토로 삼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자마녀와 나의 공통점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인생살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바로 이를 저지르는 유전자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무기삼아 나는 도전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이다 이런 내가 맨 먼저 도전한 것은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었다 새벽 4시의 기상에서 자기개발서와 재테크 단어가 들어있는 경제 경영서를 찾아 읽었다 그렇게 한 해에 150권도 넘게 읽었다 좋은 책은 두세 번씩 더 읽었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세 권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블로그에 꾸준히 일주일에 7만 원으로 밥상 차리기를 주제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점점 나에게 관심을 주는 블로그 이웃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집 밥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비를 전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통해 내가 식비를 전략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뚝딱 전략비 식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계부 키트도 만들었다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뚝딱 전략식비 메신저방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가계부로 함께 식비 절약을 실천했다 메신저에서 가상비가 좋은 레시피로 식비를 전략하는 방법뿐 아니라 줄인 식비로 할 수 있는 재테크인 미국 배당주 투자 방법도 함께 알려드린다 나는 현재 뚝딱 전략식비방의 장으로서 매달 신청자를 모집해 줌에서 일주일 7만원 살기 하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식비를 줄여 꾸준하게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1년에 4번 나오는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 배당주는 훗날 목돈이 되어 또 다른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강의를 들었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장을 다니며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웠다 부동산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부하며 멘토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의심 없이 실행했다 그 결과 나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었지만 사는 집을 이용해 1년 안에 두 번이나 이사하며 자산을 풀렸다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집 밖에 나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됐다 1년 6개월 전 나의 재산은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전보였다 지금은 대출이 줄어들고 적금이 생겼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갖게 되어 자산이 25억 원이 됐다 주 수입원으로 월세 50만 원 미국 주식 배당이 있다 부수입으로는 앱테크, 전자체, 콘텐츠, 강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있다 그래서 7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의 효과를 보고 있다 내 인생에 승부를 걸자 가족의 인생까지 변화했다 50대는 디지털 도구에 약해서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어렵고 느리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독서하는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느리고 서툴지만 도전하는 일마다 꾸준하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하든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간절함에 힘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을 뿐이고 독서를 했을 뿐인데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 책 속에 지혜와 해답이 있다는 것은 진리였다 BPT, 줌강의, 결제 방법이나 스마트 스토어, 오픈 채팅방 개설하는 방법 등 모르는 것이 있으면 노트북을 들고 딸과 멘토인 부자마녀님을 찾아가 물어봤다 들어도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책을 읽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다 온라인에서 꿈꾸는 서여사라는 부캐는 내 이름보다 더 알아준다 변화된 나의 모습은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다 새벽의 기상에 함께 책을 읽고 동공부를 한다 아이들도 부모의 생활 습관에 스며들어서 나, 남편, 아들, 딸, 사위까지 다섯 식구가 혁명을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 단톡방에 인사를 하고 각자의 루틴을 실천한다 이로 인해 아들에게는 야구 선수를 그만둔 이유 없던 꿈이 생겼다 딸은 사이를 따라 새벽 기상을 한다 텔레비전을 껐다 서점을 자주 가게 됐다 가족의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이제는 서로의 꿈에 관해 이야기한다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투자하며 같은 곳을 바라본다 나의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변화를 불러왔다 나의 블로그에는 노우가 두려운 50대와 60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단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서여서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알려달라고 한다 강의를 하게 된 후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다 보니 40대도 노우를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점점 나를 멘토라 부르며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러 다니면서 멘토가 성공한 방식을 무조건 꾸준히 따라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몸테크와 돈 공부를 지속하며 투자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말이다